XSFM입니다. I, D, W, K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징역 3년 이하의 중범죄라는 거죠. 특수부 검사 나만 하지 않을 수준이겠네요. 23년 6월 3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이번 주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애플 비전 프로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 회사의 주가 부양 비기 중에 하나인 자사주 소각 때문입니다. 애플 주식을 애플이 사들인 뒤에 이걸 없애버리면 기존에 있던 애플 주식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알아서 뛰는 거죠. 저런 결단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사주를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편법을 동원하면 자사주도 시가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액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워너가 움직일 수 있는 주변 회사가 내 회사의 주식을 사서 늘리고 이걸 계속 킵해두기 때문이죠.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자사주가 시가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두면 그들은 중세 영주가 되어 직원과 주주를 농로보듯 할 테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가 나눠가지면요. 해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저 지분을 빼고 봅니다. 넣으면 그건 짤짤이지 오피셜한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금요일에 죽어...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금요일에 죽어! 죽으려면! 이 문제 때문에 현재는 아마도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데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새로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전경연이 막아서면 또 의견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느냐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게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막아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사주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것. 이번 주의 이상평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 혐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권력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훨씬 힘든 패턴으로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왜 기소와 구속과 판결과 구형과 이것들을 왜 구분을 못할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했잖아요. 못하게 검찰이 지금까지 이용을 한 게 먼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합니다. 기소하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소, 수사, 구속 이런 것들이 마치 판결처럼 보이게. 언론 플레이의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가 건강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보통은 이상평론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 드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하기 전에 손희성 선생하고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의 제1야당이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어도 만약에 녹색당이 됐다 치죠. 녹색당이 180석이었어도 160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유당이나 대한외국당이 제1야당이었어도 저는 그쪽 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할 권력은 어차피 반대쪽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똑같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정의당의 정치인들 상당수도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당해서 화형당하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도 검찰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의 구성원의 구속심사를 해주는 일이 양심에 맞는 일이라고 오해하다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놀라울 정도로 어설프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수사, 특히 정치인에 대한 구속수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이 어느 정당이 돼도 이 일은 저는 똑같이 맡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다른 언론인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녹음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랬잖아. 민주당 편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 내 말은 안 듣는구만. 제가 먼저 물어놓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XS몰 하이파이 섹션, 8시간 다려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산 맥주 휴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임금님께 진상은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XS몰 하이파이 섹션.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 가정에 대래도 침묵했듯 오랜만에 맥주 휴모 소식 좀 느리게 하고 톤 낮추면 되는구나. 프리미엄 노블 맥주 휴모 10% 할인 행사 트윈티라인 돼지도 마찬가지고 맥주 휴모도 할인에 인색합니다. 어차피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맥주 휴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있을 때 시키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장의 다른 제품들과 이미 퀄리티를 비교도 해보셨을 텐데 가격은 어차피 싸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할인 때만 쟁여놓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집에 쟁여져 있고 사실 이 할인 행사 같은 거는 녹음 시간 기준으로 치면 저도 한 1시간 전에 알아요. 그래서 녹음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사시는 거랑 비슷한 시기에 사요, 저도. 저희 광고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할인 행사할 때 5명씩 쟁여놓거든요. 왜 5병이냐. 2병, 3병, 4병 아시다시피 다구성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맥주 휴모 특유의 풍미 때문에 분말 섭취가 어려움을 개선시킨 알약 형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맥주 휴모와 비오틴, 그 외 10가지 아미노산. 몇 년째 판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진정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오랜만에 할인 행사. 오랜만에 할인 행사 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엣스도 그렇고 언제 품절될지 체크 못합니다. 이런 할인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빨리 움직입시다. 빨리 움직이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네, 손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월 둘째 주가 도청파문 전국으로 시끄러웠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전국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언론이 제공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특종이라면서 검찰이 흘려준 이야기들을 내보냈거든요.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중범죄는 조선일보, JTBC, 혹은 검찰 중 하나, 최대 셋 모두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가 직접 나와서 입을 털었으면 그게 공표가 맞는데 언론으로 흘러갔잖아요. 이정근 씨의 통화 녹취 내역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검찰을 믿거든요. 검찰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을 초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건 이렇습니다. 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에 미국인이 있다. 미국인 닌자가 있어서 미국인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닌자예요. 닌자야, 근데? 닌자여서 아메리칸 닌자, 왠지 80년대, 70년대 영화 제목 같아요. 액션 영화 갈포드 주인공은 누구죠? 척 노리스죠.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던 것처럼 검찰의 내부 정보망을 털었다. 미국인 신호비가 그렇게 해서 JTBC를 통해서 보도를 한 것이다. 그게 아니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JTBC는 신호비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쓱 하고 이제 가져오고 아, 표창 모양의 USB 드라이브 그거를 건너편 건물에서 던졌는데 정확히 데스크탑에 꽂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일본말로 시네로라고 하죠. 심지어 위아래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고도 반대로 꼈잖아요. 위아래 다 맞춰가지고 100미터 밖에서 던졌는데 왜 그래서 USB 약자가 어X 반대네 약자래잖아요. 더 나아가서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 핸드폰을 열람한 것도 애초에 검찰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께서 예전에 그 검언유착으로 이제 수사를 받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절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유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불지 않으셨던 분이시라고. 그래서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굳이 번호 눌러서 푸시는 분이죠? 그렇죠. 저는 그분을 되게 응원했어요. 그 핸드폰 안에 예를 들면 보치더락이라든지 하필? 그런 오덕자를 수십 기가를 받아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치더락은 인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외한으로서 무슨 미소녀 밴드물은 아무리 좋아해도 감추고 싶겠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아니, 보치더락 정도는 저는 인정. 그 비슷한 돌은 사랑 안 한다 정도면 챔피언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핸드폰은 지켜줘야 됩니다. 시민의 기본권이에요. 저는 영화 인간지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보고. 그러면 감춰야지. 뭘 봤는지 흔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장관께서도 그러셨었는데. 감히 검찰이 이정근 씨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핸드폰을 열람해서 문자 내역이랑 통화 내역이랑 전부 다 열람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JTBC와 조선일보가 보도한다? 응.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건 이렇습니다. 뭐죠? JTBC에 미국인 닌자가 있다. 아메리칸 시노비. 근데 왜 미국이에요? 미국인은 이런 거 다 까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가끔씩 막 미국 TV 보세요. 사생활이고 뭐 없어. 그리고 미국인 닌자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국 대통령실은 못 본 척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닌자가 이정근 씨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통화 녹음 녹취를 땄다. 그래야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목이 엄청 물렸어. 대통령실이. 근데 목이 안 물렸다 그래. 근데 뒤에서 모기 잡는 기계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어쨌든 미국인 닌자를 통해서 검찰은 이 녹취를 갖게 되었습니다. 녹취의 내용은. 가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2021년이죠. 재작년이니까. 2021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들입니다. 말들이 이제 jtbc에서 먼저 나갔죠. 네. 거기에 따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좀 해줘야 돼 라든가. 다섯 개만 해주라고 하는데 열 개 달라고 하더라고. 라든지 지역본부장들한테도 백만 원씩 넣어서 조용히 응원해주고 싶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돈 봉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같고요. 한 개당 백만 원씩 넣어서 열 개 준다고 했으면 천만 원인 거고 이런 거죠. 통 한 개는 1억을 의미하긴 하죠. 아니 봉투는 백만 원이야. 국룰이에요. 그래요. 대충 그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jtbc 당시 이제 저도 jtbc 뉴스를 평소에 요새 안 보는데 그때는 계속 봤었어요. 검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 유추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가장 먼저 이정근 상무부총장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목소리를 내보내면서 이 스토리보드에 되게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거든요. 검찰이. 그리고 이제 모든 통화를 전부 다 녹취해서 다 텍스트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얘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내보냈을 텐데. 네. 그렇죠. 전번에 윤세민 기자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윤 기자가 그때 우연히 격리단길에 제 친구가 하는 가게에 갔었어요. 너무 좋은 집이었죠. 또 가고 싶네요. 이태원에. 제가 그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서 윤 기자한테 통화를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다음에 거기 같이 갑시다. 가서 즐깁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 미국인의 영혼 없는 표현 있잖아요. 다음에 또 하자. 근데 제가 그 윤 기자하고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우리가 그 가게에 같이 갔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법원 체험입니다. 안 갔어요. 결국 우리 안 갔잖아. 그렇죠. 말만 하고 안 갔어요. 말만 하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리고 그냥 서로 말만 하고 그 평양냉면집 가서 냉면 먹었어요. 와 냉면 먹었죠. 그렇죠. 이게 사람 일이 그래요. 이게 뭐 하자고 해놓고서 하자는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현됐다는 증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는. 근데 그냥 말만 하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걸 갖고 있더라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정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물론 그 의심은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그 혐의점을 찾아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아니 그러면 검찰은 이걸 알게 됐으면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증거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리얼 돈 봉투가 간 정황을 완벽하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미 사건은 다 됐어요. 온 나라를 통해서. 이걸 이 녹취를 입수한 시점이 작년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입수했으면 의혹이 나왔어요. 어떤 혐의점을 검찰이 찾아내셨으면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작년에 이정근 씨 구속하면서 이걸 받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통화 내역을 다 따지 못했기 때문에 전모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작년 12월 말에, 12월 말 맞죠? 노웅래 씨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했을 때. 노웅래 의원. 그때까지 정도에는 녹취내용을 상당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녹취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만 있다가 해가 바뀌고 나서 4월 12일에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검찰이 큰 마음을 먹고 뭔가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터뜨렸어요. 터뜨린 동안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검찰은 뭐 합니까? 수사할 능력이 있는데. 수사를 했어야죠. 그러면 긴 기간 동안 묵혀놨던 것일수록 우리는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묵혀놓고 사람을 잡아드려가지고 수사를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나온 게 이 말이에요. 몇 개? 얼마? 끝이에요. 그럼 그동안 수사를 이거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녹취가 이게 두 번째로 또 애매한 게 액수가 좀 애매해요. 액수가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액수가 매력적이지가 않아. 이 그 통화 녹취... 심지어 전두환 대여도 이 액수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 JTBC를 통해서 나간 그 녹취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대화 내용도 있거든요. 100만 원밖에 안 모였는데 어떻게 보내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정치인을 끼고 있는 뇌물 의혹 사건은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곽상도는 돼야죠. 그렇죠. 아버지 집을 범죄자가 비싸게 사준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윤댕렬 대통령이죠. 90년대에도 사가상자 정도는 됐잖아요. 그런 것을 뇌물 의혹이라고 하는데 돈 봉투 하나당 100만 원씩 해서 총액으로 치면 최대라고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론사회마다 조금씩 추측하는 게 달라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천 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동아일보는 최대로 추측해서 9,400만 원인가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 최대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화, 대화 내용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겹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여기서 말한 내용이랑 저기서 말한 내용이랑 겹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한 번 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최태치로 계산했을 때 9,40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동아일보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그때 걔한테 얼마 줬어? 100만 원. 뭐라고? 100만 원 줬다고. 얼마 줬다고? 아, 100만 원 줬다고. 아, 100만 원 줬다고? 어, 어. 이러면 400만 원 준 거죠. 그렇게 계산한 거지. 그렇게 계산한 거야. 한국인 1인당 GDP 3만 5천 달러인 나라입니다. 4,500만 원은 4,000만 원이죠. 한 사람의 연봉 계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국가 예산은 1년간 500조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런 나라에서 최대 9,400만 원을 가지고 제1야당의 당수가 될 수 있다?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1, 2등 할 후보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도 합시다. 그럼 제가 내년까지 세민이를 당대표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요. 분명한 죄죠.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어디에 쓰인 돈인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이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통화 내역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몇 분 계세요. 정치인하고 민주당 사무부총장하고 그리고 당 관계자들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쓴 사람이에요. 돈을 쓴 사람 혹은 그 돈을 써서 모아서 같이 전달을 해 준 사람 이런 정도야. 그 재구성된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혹은 최대 9,400이든 그것을 모아서 한 사람한테 줬으면 되게 큰 액수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따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설문조사 왔는데 녹음하다 받았다, 손이상이. 큰 액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한테 몰빵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론사들의 추측에 따르면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그렇죠. 이게 나눠준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청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야. 내가 재판장인데 이거는 분명히 죄죠. 청부업자한테 얼마가 갔냐. 들어보니까 6,400원이 갔대. 그럼 이건 나도 판결을 내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증손주한테 맡겼나 살인을? 증손주도 요새 6,400원 받고 아무 일도 안 해줘.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재작년의 통화내역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돈이 뭐에 쓰였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전당대회에 대표 선출권을 가진 당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당원이 다 오지는 않아. 집이 먼 사람도 있고 바쁘고요.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큰 정당이 아니라 작은 정당이라고 해도 하다못해 녹색당이라고 해도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겼다 헤어진 사람도 있고 중국공산당도 다 모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는데 그날 당일에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아닐지라도 오프라인에서 그날 당일에 조직력이 좀 더 좋으면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직 동원에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에요. 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죠. 이 사람들은 순위권 밖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뛰어버렸으니까 오프라인 조직력이 뭔가를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당원들이 너무 참석이 저조하면 전당대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랑 또 그리고 그날 밥은 누가 먹여댈 거 아니야. 물론 각출할 수도 있겠지만 저마다 끝나고 나서 흩어져서 뒤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에 보면 지역위원장 등등한테 이 사람 100만 원 이 사람한테 한 개 주자 저 사람한테 한 개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랬으면 그게 그 사람 개인한테 사적으로 그냥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밥 먹이라고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적으로 쓴 다음에 혼나기엔 너무 적은 돈이기도 하거니와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밥 먹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모자라는 돈이죠. 그렇죠. 나은 말로 하면 조직 동원하라고 이렇게 준 돈일 수가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50명이 한꺼번에 왔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 가지고 딱 교통비랑 식사비 정도가 나와요. 식사도 거창한 거 먹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50명이 닭갈비 같은 거 먹고 테이블당 소주 두 병 먹으면 딱 100만 원쯤 나오거든. 그렇죠. 이걸로 냉면 사리를 추가로 시키진 못해요. 밥 볶는 것도 좀 후달려. 그러니까 이게 밥을 몰래 지니고 와야죠. 이게 액수가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매수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걸로 매수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수, 내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당대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쓴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수를 위한 뇌물의 제1원칙이잖아요. 가격이 적으면 역효과가 난다. 그냥 멀리서 시간 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식사대접 정도 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좀 구린 성질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그냥 투명하게 후원금을 걷어서 후원금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좀 사용된 게 좀 뭔가 좀 음성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는 상당히 음성적인 상황의 핵심 정황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밥을 먹여주는 것, 수건을 하나 나눠주는 것이 민정당에게는 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조직마다, 그 조직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민주당계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무처 같은 데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조금씩 나눠준다 이거죠. 조금 음성적이지만 반면에 국힘계의 조직 문화는 준다가 아니라 낸다거든요. 교회죠. 이게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김현아 전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됐고 거기 들어보면 회비를 내라고 독촉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회비가 지정이 되어 있어. 당 운영 회비라는 명목으로 시의원은 200만 원, 또 구의원은 얼마. 제가 알기로 구의원, 시의원 연봉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급을 다 갖다 바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해서 그걸 받는데. 거의 일수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차명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한하더라고요. 총액으로 치면 한 6천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상납 같은 구조인 거지. 돈의 흐름 보시죠. 여기까지 추측하면 민주당은 하향식입니다. 당비 어딘가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밥값이 됐어요. 밥갈비가 돼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향식이라서 어떤 구의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매달려놔요. 한 달에. 그러면 그게 한 사람한테 빨려들어가요. 네.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이때는 진짜 큰 돈이죠. 그게 되게 음성적인 불법 정치 자금 정도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지선 끝나고 나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모 신도시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습니다. 체육 트레이너 출신인가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폭로를 했어요. 공천받으려면 당에다가 2억에서 3억쯤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이런 거 폭로되면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그래도 당이 뒤집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은 뒤집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실형을 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쪽은 약간 역사가 깊죠. 예를 들면 공천을 대가로 상납금을 받았던 이우현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형이 확정돼서 빵에 들어가 계시죠. 이게 약간 조직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둘 다 되게 음성적인 면이 있는데 민주당식으로 아래로 나눠주는 식의 이런 문화가 물론 실제로 나눠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줬다면 그거는 좀 뭔가 중앙의 영향력,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당원들이 그렇게 중앙에 대해서 그런 중앙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 또 국힘계식으로 밑에서부터 상납을 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빨아먹는 이런 식의 구조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먹으려고 들죠. 그렇죠. 자기가 손실 난 거를 어떻게든 그 빵구로 메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어디서 메우느냐. 당연히 공적인 데에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데서 어떻게든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그런 어떤 양쪽의 어떤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기 좋다. 30일간의 지방유의 일주 시간을 참고해 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를 훔쳐가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일 털이를 하잖아. 이 디테일까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도청파문을 뒤덮은 뉴스 치고는 너무 자잘하다는 생각을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공직을 가지고 무슨 매관 매직을 한 것처럼 들리도록 최대한 포장을 잘 해놨는데 매관 매직은 탐관오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탐관오리가 하는 일로 유명한 걸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이 정도는 돼야 대서특필 할 만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파트를 김만배 누나가 사줬다. 이 정도는 돼야 대서특필 할 만합니다. 그거 대서특필 됐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검찰이 막 검찰이 타이밍 받다 터뜨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압수수색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이상평론입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자. 잡먹고. 야야 참아. 막아 막아 막아.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를 고려해 주세요. 이열치열. 점점 더워지는 시즌에 진짜 어울리는 전통차 더 쌍화. 물론 뭐 아이스도 되고요. 아포가토도 됩니다. 아포가토 아포가토도 되죠. 1967년 개원한 종로 강남 한의원 식품개발사업부에서 개발한 전통 한방차. 가 더 쌍화입니다. 임금께 진상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했습니다. 광고 음원 속에 내관이 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내관들도 목소리 굵었대요. 그래요? 네. 그랬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면 목소리가 얇아지나? 모르겠어요. 이미 목소리 얇은 사람들은 그럼 또 뭐가 되며. 저는 대단한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 여다 시간 이상 달여내.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차, 특히 한방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한 맛을 즐겨보시라. 네. 그리고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조부모들. 당연히 다들 좋아하시고요. 본인의 레시피로 후기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엑세스몰에서 더 쌍화를 만나보시고요. 만나보세요. 제가 이 통화 내역을 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그냥 조직 문화의 차이 같은 것은 그런 면모를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한쪽은 위에서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거고. 용돈 주는 선배. 한쪽은 좀 밑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받치는 거고. 빙 뜯는 일진. 어느 쪽이 더 나쁘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둘 다 나빠. 둘 다 음성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정근 녹취인은 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그러니까 이 통화만 가지고는 저랑 윤세민 기자처럼 통화하면서 말만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돈 봉투를 나눠줬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액수가 좀 되게 애매하게 적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통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낸 사람이야. 돈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돈 봉투를 나눠주는 대가로 특정 후보를 만일 지지하게끔 그렇게 매수를 했다. 그 유권자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그 혐의가 입증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기를 가득 품은 보수 언론이 아무리 적은 금액을 불렀는지 그것까지 차치하더라도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돈을 왜 줬는지는 그 대화에 안 나오는. 아니 뭐 왜 줬는지는 대화에 나오지 않더라도 왜 줬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맥락상. 어쨌든 근데 그것이 어떤 의심거리가 된다면 그걸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소환 조사를 하든지 서면 조사를 하든지 해야겠죠. 사실 이거는 굳이 구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사예요. 왜냐하면 거기 녹취에 나오는 사람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그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체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습 사기범이라든지 폭력 전과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내버려 두면 또 그런 짓을 하거나. 보통은 이런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증거인멸. 근데 증거인멸을 논하기에는 검찰이 너무 오랫동안 덮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얘기하면서 구속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의문스러운 게 이 녹취를 작년에 확보하고 가만히 있다가 4월 12일이 되어서 갑자기 압수수색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냥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이런 것조차 없었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집어서. 서프라이즈. 바로 간 거야. 물론 이제 우리는 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을 했는가를 알고 있죠. 미국인 닌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메리칸 시노비.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 대통령실 도청 사실을 뉴스에서 밀어버리기 위해서 닌자가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하고요. 표창 USB를 던지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 도청을. 설마 USB C겠지. 도청을. 좀 가봐 있어봐요. C. C일까? 근데 이게 꼰대는 USB C도 뒤집어 낀다. 한 번에 안 들어가 은근히. 뒤집어서 들어가요? USB C는 상하가 상관이 없잖아요. 나보다 더 꼰대구만. 하는 얘기 뭐예요? 아니 그 닌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면 대통령실 도청 사건을 덮으려고 검찰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건데. 그런 참람된 가설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고요. 검찰 무호설. 근데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고. 그보다도 사실은 궁금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최소 네 달 이상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는데. 최소 넉 달을 깔아먹였다. 그랬다는 거는 이것을 어떤 특정 시점에 터뜨리려고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잖아. 그럼요. 무기로. 예를 들면 이 녹취 내용은 통화에 언급된 사람들을 콩밥을 먹이거나 아니면 콩밥을 먹이더라도 중형을 때리기가 아주 힘들지만은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효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온 현수막에 써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시점에 이 폭로가 되었다면 말이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녹취를 총선 전까지 케비넷에 뭉개고 있었다가 총선 전에 민주당이 공천을 논의하는 시점에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원래 그러려고 상상으로 했는데 그 전에 녹취 사건이 터져버렸다. 녹취 사건이 아니고 도청 사건. 도청 사건이 터져버렸다.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 녹취의 내용은 송영길계 계파에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가 실제로 재작년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원들을 매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무처와 당 관계자들 일부가 그 계파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급된 사람들이 그쪽이니까요. 그러면 만일 이걸 내년 총선 전에 그 특정 시점에 터뜨렸다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굉장한 잡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흘린 정보에 이름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언론과 다른 정당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냐고 압박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주당에 타격이 되니까. 심하면 내분이 일어나서 탈당을 하거나 그러면 민주당계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2명, 3명씩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탈당을 할 명분은 충분히 되거든요. 이 정도면 내년 총선을 여당이 되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갈 수 있었겠죠. 내가 검사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고 싶은 검사라면 이 정도를 생각해보는 건 거의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그러려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개면서 특정 시점까지 늦추고 있었다면, 일부러 늦추고 있었다면, 검찰이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뜻이죠. 관여를 한다? 정확히는 그 관여가 아니라 아예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개입을 한 거죠. 정치를 한다? 이걸 생각해보시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우리 검찰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한낱 닌자에 놀아나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검찰에 얼마나 정의롭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그래서 이 시점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나 더 해봅니다. 합리적인 추론 2. 1번은 뭐죠? 아메리칸 닌자. 검찰이 녹취를 확보한 작년부터 이 녹취를 풀기 위해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한 시점까지 그 중간에 등장하는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에 등장하는. 네. 지신한 정부 때에 거꾸로 해도 우병우인 분의 문제가 살짝쿵 있었죠. 그렇습니다. 검찰 내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우는 검사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부당한 불법적인 일을 벌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검찰에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편안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수사를 하는 검사가 공손하게 서 있는 사진이 찍혀서. 그렇죠. 맞은편 건물에서 줌으로 찍은 사진이요. 화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까만 거 씌웠잖아요. 창문에. 그렇죠. 썬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수사를 받는 검사들과 같이 술을 빨면서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돌렸다고. 돈봉투를 받은 거예요. 이건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증이 나온 겁니다. 수사를 받는 검사들은 상급 검사들이죠. 우병우 사단이지. 수사를 하는 편검사들은 젊은 검사들이죠. 그런데 이제 수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거야. 술을 같이 먹으면서. 수사 도중에.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죠. 아주 부적절하잖아요. 수사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기어, 뇌물공량 같은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물론 불편부동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싶다는 유혹이 저한테들 없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 무슨 100만 원을 받고 눈을 감아줘?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급 검사가 하급 검사에게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관행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상급 검사가 피해자일 때도 돈을 줘도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검사는 다른 검사한테 수사를 받을 때 돈 봉투를 줘도 된다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수사를 하는 검사 측으로 참석했던 인물. 그리고 우병우 사단으로부터 업무 추진비 명목의 돈 봉투를 받은 인물. 돈 봉투를 우병우에게 받았던 사람? 우병우로부터라기보다 우병우의 부하로부터 받았죠. 우병우의 부하로부터 받았던 사람? 이 의회의 인물이 말이죠. 현직 대통령하고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요. 현직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정순신이라는 이름의 이분은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실 거예요. 검찰이라서요? 아마도. 아니요. 동기고 대검 서울지검에도 있었고. 그렇죠. 저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주변에 계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버릴 것 같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소한 흠결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액수가 크지 않았고요. 액수가 크지 않았어요. 무죄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월 24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임명되었습니다. 임명권자는 물론 대통령이고요. 예전에 과거에는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했었죠. 그런데 가끔씩 더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못 걸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알고서 한 인사예요. 법무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씨가 과거에 돈 봉투 100만 원쯤 받았다는 것은 알고도 넘어간 겁니다.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죠. 물론 법무부 장관은 인사 때 정순신을 왜 못 걸러냈느냐는 말에 그땐 몰랐다고 했는데 장관이 부정한 건 아들의 학폭이었습니다. 이 100만 원은 우리도 알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법무부도 압니다.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 봉투 100만 원쯤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훌륭한 분이실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 이상 힘들대잖아요.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정순신 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면 국수본부장으로 뽑았겠냐고. 그럴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임명하자마자 반대 여론이 있었죠. 반대 이유 하나는 당연히 돈 봉투 받았다는 거고요. 사실 그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아들의 학교폭력 내용인데. 반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이 못 견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아니실 리가 없는데 말이야. 돈 봉투 좀 받았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낙마시켰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땡이 됩니다. 그렇죠. 창피하잖아. 그 막 테레비에 맨날 얼굴 나오고 전국에 괜히 다 알려줘가지고 말이야. 괜히 어디 동네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점 중에 보면 TV 맨날 켜놓고 있는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밥을 못 먹어요. 계속 얼굴 나오고 있고. 자기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낙마하면 앞으로 임명직으로 나오는 건 거의 완전 물 건너간 거죠. 임명직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의 선출직으로 출마하기도 어려워요. 출마하자마자 다 알아볼 거 아니야. 전국민이. 그럼 이 사람도 어디 점집 가서 개명해야 돼요. 전국민으로. 얼굴도 바꾸고. 네. 방송된 다음에 다시 이름 바꾸고. 나오자마자 다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수본이라는 국수 가게 차리고. 그렇죠. 그럼 남양제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자기 동기는 장관이 돼 있고 같이 술 먹고 다니던 상사는 대통령도 돼 있고. 참 이게 그런 거야. 그렇죠. 인생 열심히 달렸는데. 참 이게 사람이 보통은 말이죠. 같은 식구로 동고동락하고 그랬으면 지켜준다고. 보통 그렇잖아요.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인은 정의 있는 민족이잖아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같이 지냈던 사람 같으면 빚 보증도 같이 서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봐봐요. 정땡신 씨가 2월 말에 잠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했단 말이죠. 그냥 낙마한 게 아니야. 애초에 임명을 안 시켰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굳이 전국민 앞에 세워가지고 조리돌림당하게 하고 욕받이로 쓰고 그걸 대통령 시켜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 검찰이 만일 검찰이 이정근 녹취록을 그때 풀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정땡신 씨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검찰은 분명히 그걸 고민했을 겁니다. 당연히 지킬 수 있죠. 그 돈봉투 가지고 뭐라 그러면 씩 웃으면서 딱 녹취 딱 풀고. 너네도 받은 것 같은데 공격하고 그랬었으면 충분히 지킬 수가 있었겠죠. 액수도 같아요. 100만 원. 이 훌륭하신 분을 말이야. 그 인사검증을 한 장관이 동기인데 말이죠. 사람이 막 오고 가고 그런 정이 있고 그래야지 같이 일한 세월이 얼마인데 정하면 한국인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켜주지 않은 것이다. 총알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돈봉투 녹취자료가 있었는데. 그렇죠. 방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온갖 모욕은 다 받게 하고 온갖 창피를 다 주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모질군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카드를 총선 때까지 묵혀두려고 했던 것일까? 이걸 만약 총선 카드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건데. 그럼 되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돌아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정순신 씨를 지키지 않았다. 한때는 한 식구였던 정땡신 씨를 일부러 묻어버리려고. 일부러 전 국민 앞에 세워서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라는 게 저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망신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보란듯이 카드를 꺼낸 거죠. 일부러 사람 빡치게 하려고. 깊은 물에 친구가 빠졌어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친구가 죽기 전에 튜브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시계. 그런 거죠. 함정카드 보여주더니. 그렇다는. 욕도 못하겠고 욕이 다 따로 떨어졌어. 이게 순전히 정순신 놀리려고 한 거다. 검찰이. 왜냐하면 실제로 남자들끼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놀러가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바닥에서 술 먹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물에 걸렸어요. 그냥. 그런데 괜히 그런데 잘 걸리는 친구가 꼭 있죠. 그러면 친구니까 빼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간다고. 왜냐하면 그냥 술도 먹었겠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정땡신 씨 입장에서야 내가 이렇게 그물에 걸렸는데 나를 안 구해줬네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앞으로 술 안 주죠. 친구를 그날 버리고 갔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야.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관작 덮을 때까지 계속 그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버려졌을 때와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 사례인 것이다. 정순신을 의도적으로 죽게 두었다. 의도적으로 파묻으려고. 왕따네요. 그런데 왕따인데 그 재미가 있는 왕따인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땡순신 씨의 낙마를 놔두면서까지 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일부러 땡순신 씨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뭐냐. 두 달 후에 일어날 대통령실 도청 사건을 미리 알고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리 알고. 미래를 예지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도 이 녹취를 가지고 총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려고 계속 체포동의안을 남발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만일 그 가설이 옳다면 검찰이 정말 나쁜 놈들이 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한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미 이정근 사문부총장 구속한 지 한참 됐고 이 녹취가 풀어진 지도 이제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씩 내주고 있죠. 빵 부스러기를 기자들에게. 그때마다 JTBC는 이게 시청률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첫 헤드라인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이건 포털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계속 들어올 거고. 이 기사를 읽은 조응천 의원은 계속 이재명 물러나라고 할 거고요. 개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개딸 때문에 안 될 거라는 프레임도 공고해질 것이고. 여러모로 지금과 같은 전국이 계속 돌아가는 가운데. 아직 꺼내놓지 않은 다른 티저를 또 꺼내겠죠. 더 센 거를 총선을 위해 남겼을 수도 있죠. 지금부터 9개월간 적당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꺼내놓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실은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노페어인데. 그런데 대단한 카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하는 걸지도 몰라.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10개월간 계속 이걸로 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랬는데 4월에 터뜨렸던 게 슬슬 약발이 떨어져 가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국회에 가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인 거죠. 사실 그런데 체포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잖아. 그냥 와서 조사받으세요. 참고인 신분으로. 그렇잖아요. 권력 확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국회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해줘 라고 국회에 물어본 거거든요. 어찌 감히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거기에서 검찰 편을 들어주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현실 인식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UMC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추론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과 주변 친구들이 그물에 걸린 정땡신 씨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 그리고 동영상 찍고.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동영상 분명히 찍었을 거예요. 땡순신 씨 TV에 나와서 사과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다 녹화해서 다 뜨고 집에 DVD 다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캡처하고 GIF 만들어서. 짤로 짤 만들어야죠. 정순신 씨한테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웃긴 표정 캡처해서 계속 보내고. 그게 우정이죠. 네. 한국 가수의 노래가 멜론보다 빌보드에 먼저 등장하는 시대.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사라져 있습니다. 덕질은 무릇 머리를 써가며 해야 하는데 당신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머리 써가며 도와줄 친구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저는 음악 크리에이터 이현파입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시작하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당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음악, 이것을 퍼뜨린 매체, 팬덤, 저널리즘에 이르기까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XSFM의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보세요.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XSFM 하이파이 섹션. XSFM 하이파이 섹션. 그럼 뭐 없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것을 허위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짜 사건이 아니라는 건데, 뭘 먹고 다니더라 하는 뉴스를 기자를 불러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을 밀어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시절에 노점상들을 쫓아낸다든지. 실제로 그랬잖아요. 많이 했죠. 그런데 노점상에서 튀김을 먹은 뉴스가 더 많으면 그 허위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보다 더 커지지 않나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쩌다가 100명에 1명쯤 있는 월급이 천만 원인 택배기사 이야기를 앞에 내놓음으로써, 택배기사의 고열을 빨아먹는 화주 기업들을 안 보여주는 효과를 같이 가져갑니다.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지하철 타면 철도공사에서 철도노주의 파업이 아니고 태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내를 1분에 한 번씩 내요, 지하철역에 서 있으면. 그런데 파업 아니고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용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오피셜하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위 사건을 뉴스로 내보내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도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게? 역으로 허위 사건을 냈는데 그게 더 큰 사건이야.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명박 재임 시절에 이명박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맹불을 오뎅 잘 먹고 튀김 잘 먹는 대통령이라고 역사가 기록하느냐 아니면 노점상을 밀어버린 불도자로 기록하느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잘 먹는 대통령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건을 만들어내서 그걸 허위 뉴스로 내보내고 그게 한때 빵 터져서 인기도 없고 할 수는 있는데 자, 수나라예요. 수나라의 백성들이 다들 모바일폰을 보고 TV를 보고 소셜을 다 써요. 그런데 수나라가 금방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큰 이슈는 양재가 맨날 오뎅 먹는 거이고 사실은 연계 소문 한때 개 깨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실제로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실 도청 사건 같은 것은 그런 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은 계속 회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라든가 에드워드 스노 등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아마도 대통령실 도청 사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영화나 드라마가 되고 역사적으로 계속 회자가 되는 역사 기록이 될 것 같은데 피해국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뻥치다 걸렸다는 게 이런 게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뉴스를 밀어내기 위해서 허위 사건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히는 저는 검찰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손희상은 검찰을 믿어요. 네. 검찰이 주도적으로 뉴스를 덮고 여론을 바꾸려고 했다든지 아직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큰 대. 믿을 신. 대신. 대신 증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닌자가 있다. 닌자가 있다. 닌자가 있는 거야. 21세기에. 하지만 그는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닌자니까요. 그렇죠. 닌자니까. 그러니까 닌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검찰이 만일 이 카드를 총선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가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추론하면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나쁜 놈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순땡 씨를 일부러 담그려고 한 거죠. 기획된 논림이다. 그렇죠. 아주 그냥 막 팔을 꺾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공직에 못 나오게 하려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혹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다. 이건 정순신 씨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히 맞는 가설인 게 본인도 검사했잖아요. 이런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 이런 일 생겼을 때 언론전으로 구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장관이 친구고 검찰총장의 친구고 대통령을 내가 얼마나 모셨는데 나를 이렇게 팽해. 이런 섭섭한 그런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그게 말이죠.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언제나 말이 되는 얘기만 하는 여러분의 이상평론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평론입니다. 저는 사실 그 이상평론을 방송하기 전에 UMC한테 방송 주제를 한 3개 정도 줍니다. 의수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UMC가 그중에 골라요. 그래서 그 방송을 편성하거든요. 지난달에 나갔던 학생흡연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그거 UMC가 고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은 편집자 서땡준 씨와 XSFM 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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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거 수사받을 때 우리 끌고 들어가자 그러는 거야. 생각 잘해야 돼. 이름 다 자르자.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가다가 그물에 걸렸는데 놔두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XSFM에 지금 다 같이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다 웃고 떠들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공개 방송에 흥인상 씨를 초대해.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수영복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렇죠. 혼자만.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 네. 그게 인생이죠. 그리고 다들 이브닝 드레스 입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인생이지. 좋아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 정순신 안 됐다. 정순신 씨께는 저희가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 시점에서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그거죠. 이게 이런 류의 운빨이라는 건 말이에요. 주사위 굴리는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7 넘게 나오면 산다. 라고 했는데 8 나오면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살 확률은 40% 정도겠죠. 과연 이동관이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정순신은 그냥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동관도 놀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요. 그 동네에 정자가 있잖아요. 놀이터 옆에 뭐 이런 거. 초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이 그거를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높은 거야. 밑에. 뛰어내리면 다칠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갔습니다. 놔두고 가는 거지. 최선을 다해라. 알아서 해라. 옛날에 저도 친구들이랑 꼼꼼이를 했는데. 그렇죠. 숨어있으면 찾는 게임이죠. 그런데 한 명이 너무 잘 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렇죠. 그냥 보통 그러면 가잖아. 이게 그 남자들의 세계에 그런 어떤 습성이에요. 친구 하나를 그냥 놓고 간다. 좀 이따 쌍욕을 하면서 PC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하면 즐거운 어휘가 있어요. 다이져브. 간발에. 이러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게 정신이 다했다. 라는 것과. 아니. 우리는 겁나 유치한 드라마, 영화 이런 데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읽는 모든 걸 믿지 말라고.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면 그렇지 않게 돼요. 바쁘니까. 읽는 모든 걸 주로 믿게 돼요. 이번 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절반이 돌려차기 남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늘 했던 얘기지만 잊을만하면 다시 한 번 복각해보는 검찰의 닌자가 언론 플레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려하시면서 뉴스들을 좀 읽어봐 주시면 글에 버릇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어른들은 멋있는 척하고 싶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미안하다. 라는 건 자기 자신이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한 주체, 주인공 중 하나라는 자각입니다. 그게 양심과 맞물리면 미안하다는 사고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세대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론을 하면서 검찰의 잘못을 쏙 빼놓고 다들 모두가 잘못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정치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체의식 없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검찰과 대형 로펀과 보수 언론과 기업의 연대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힘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한 발을 담궜던 주인공 반동화에 큰 도움을 준 주인공 중 하나가 그가 되거든요. 검찰이 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2023년입니다. 6월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게 그 돈 봉투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 사건이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이제 나눠줬다고 하면 만일 실제로 그랬다면 꼭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사과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상관없는 듯 상관있는 얘기를 끝으로 하죠. 한나라당의 정당은 1인 보스 체제가 없으면 잘 버티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보스로서의 전권을 휘두르는데 좀 어색했던 홍준표 대표 시절 정도가 이 정당의 세력이 가장 약하던 때였습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여기는 보스가 모든 권력을 거의 다 휘두릅니다. 그래서 보스의 권력에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김영삼이 사라진 뒤에 불과 8년에 10년 정도만 당권을 생각했던 이회창이 은퇴한다고 했을 때 그 늙은 국회의원들이 울고불고하던 장면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기는 얼마나 1인 보스 체제가 공고한 거지? 민주당은 작은 영주들 수백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대의원의 힘을 등에 업고 그 외에 반드시 표를 행사할 만한 당원 소수의 힘을 업고 공천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구조죠. 이 문제를 해소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아메리칸 닌자가 휘두를 칼은 아닙니다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손희상은 하나도 화 안 났습니다. 왜? 검찰이 믿으니까요. 정순신 친구도 아니고 정순신이 부끄럽다고 해서 화를 내줄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혜원은 화가 나있습니다. 화가 나있죠. 화가 난 전혜원 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승김 필요한 윤세민의 여태였습니다. 선생같이 불러가죠.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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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W.K.